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해요 등이의 일기 오늘 새로운 방석을 선물 받았다 예쁜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너무 편안해서 잠이 솔솔 온다 쭉쭉 방석에서 푹 자고 내일도 띠기해야지 둥아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이야 아니야 아니야 난 더 잴 거야 편안해서 일어나기 싫어 대자로 뻗어버린 둥이 쭉쭉 방석이 둥이를 잠꾸러기로 만들었어요 다시 모여봐 엄청 거대한 놈이 나타났어 엄마 나 좀 봐봐 푹신해 푹신해 잘 들어 여긴 오늘부터 내구역이야 들었어? 일단 한숨 잘하겠다 벅벅 긁어도 스크래치가 안 나네 들이두어도 넉넉해 정말 뜯자마자 자리를 잡은 로미와 둥이 맘에 쏙 들어 대박 대박 노란색 완전 예쁘지 둥이 혼자 앉으니 정말 크네요 이렇게 막 빙글고 막 이래도 방석 모양이 그대로야 솔림방지 디자인이라 허리도 편하네 단체공학적 디자인 들어봤니? 어떻게 누워도 정말 편안한 방석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애미야 정말 편안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요게 코들 오일에 고급지고 포근해 털이 안 박혀서 돌돌이로 쓱쓱하면 청소 끝 깨끗하죠? 테두리는 인조 가죽이라 물티슈로 닦아주면 돼요 손잡이도 가죽 소재라 왠지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? 속통은 눈으로만 봐도 탄탄해 보이네요 아이들이 기대고 누울 수 있는 곡선형 디자인의 100% 방수 뒷면은 미끄럼 방지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턱신한데 물건 거리지 않고 아주 단단해요 우리 집 장모 치워와 들은 못듯을 깨고 달구거든요 체중을 고르게 분배시켜 지지해 주니까 뼈와 관절에 압력이 줄어들어요 굿 센터는 나야 나 내가 누난데 이상하게 눈치 보여 담비 누나 눈치 보지 말고 같이 눕자 둘이 누워도 넓다니까 혼자 써도 좋지만 같이 써서 더 좋은 쭉쭉 방송 중형, 태형, 쭉쭉쭉쭉쭉 맥스 4가지 사이즈인데 우린 6이니까 쭉쭉 맥스지 매일 단체 예약 풀 방석이 늘 만원이에요 3마리가 같이 앉아도 솜이 안 꺼지네 솜이 억수로 좋은갑다 보건력이 정말 좋아요 칭환경 휴비스 솜은 뛰어난 쿠션감과 보건력 통기성이 좋아요 속통에 지퍼가 있어 솜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솜사탕 아니야? 타 찍었어? 나 올라가도 돼? 저렇게 누우면 몸에 착함겨 낮에 쉴 때도 쭉쭉 방석에서 14살 게르신티나도 매일 쭉쭉 방석에서 낮잠을 자요 여기가 내 직장석이야 아이들이 기대 눕기 정말 좋은 디자인 앉아있으니 졸리네 몸이 살살 녹아 담비야 같이 한숨 잘까? 와우! 요 강아지 베개도 패션 아이템 같아 펜찍할 때 똥봉지 나와서 갈까? 세포시 기대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 나요 일하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쭉쭉 방석에서 쉬고 있어요 다들 노른견이라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긴데 이렇게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니 제 맘도 편안하네요 네도 요즘 꿀잠잠 달가 같이 눕어볼래? 여섯 마리 모두 쭉쭉 방석의 편안함에 푹 빠져버렸어요 설날 예쁜 한복을 입고 예쁜 쭉쭉 방석에서 사진 찍었어요 방석이 예쁘니까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 쭉쭉 방석은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야 해요 쭉쭉 방석으로 강아지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주세요